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보통 파트 드디어 지루한 하락 끝내고 저점을 찍은 이후에 횡부구간도 거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과 왜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지 전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인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게 하셔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보성 파워텍 원자력 발전 핵심적인 수혜주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성 파워텍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4월달 올해의 보성 파워텍이 반등을 시작한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보성 파워텍 뿐만 아니라 EHI, 금양, 그린파워, 우진, 한전기술처럼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4월달부터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이 이 보성 파워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원자력 발전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재료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수급을 가장 크게 이끌고 상승률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이 보성 파워텍이고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세 상승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원자력 발전 섹터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보성 파워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원자재 가격 역시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전력 설비 섹터 전체적인 종목들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전력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금 가장 강한 주목을 받았던 게 구리와 전력 설비 섹터라는 거죠. 이 전력 설비 섹터와 구리의 수급이 돈 뒤에 순환매가 돌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원자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는 원자력을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전력 생산 설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을 때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자력 섹터에 대해서는 상승 초입기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주가가 눌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호재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호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악재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배제하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호재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보성 파워택에 대해서 이번 6월부터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최근 이 고점에서부터 윗고리를 계속 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래 대금들과 이 일봉들에 대해서 매일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보성 파워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70분가량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성 파워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매일같이 이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성 파워택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성 파워택에 대해서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보성 파워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월까지의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일봉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 윗고리를 다는 이유, 그리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새로운 재료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두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들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가셔야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두산 퓨엣을 보내드렸죠. 제가 문자 발송 결과도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도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고 제 번호로 보내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문자 보내드렸던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5월 22일 오늘 장전인 8시 42분에 제가 문자 주셨던 279분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두산 퓨엣에 오늘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4%대 갭을 띄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매도 타점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현대차에서 수소차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한다고 발표를 한 만큼 수소차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 두산 퓨열설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대장주를 매매하시면서 수급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셔야 되는지도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기법과 대장주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HBM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리 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이번 6월달부터 기사가 나왔을 때 강한 수급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고요. 단타와 스윙 모두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절대 안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